korea numb 1 유튜브 채널 왔다 왔다 왓다는 강남으로 돌유 투싼을 끌고 쭉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쭉 가다 보니까 저 앞에 대각선 왼쪽 위쪽 방향으로 무지개가 피었습니다. 꽃이네 꽃 무지개가 방향을 터니까 사라졌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내리던 피가 조금 더 지역을 바꿔서 가다 보니까 조금씩 거칩니다. 아마 무지개가 피는 쪽은 비가 오지 않는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강남으로 달려갑니다. 비가 오는 날 강남으로 가는데 도로가 그렇게 막히지 않습니다. 지한 속도까지 쭉 달릴 수가 있습니다. 멋집니다. 강남에 타왔는데 하늘에 이렇게 햇빛이 났습니다. 구름이 멋진 그림을 그리네요. 드라이브하기 끝내줍니다. 자랑이 자랑이 자기 속도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. 와이퍼는 오토로 설정해서 비가 오거나 물기가 나왔을 때 한번씩 움직여줍니다. 멋진 드라이브포스였습니다. 도심의 빌딩이 하나의 그림이니 지나가는 차량들도 자신의 속도를 다 내는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거의 강남에 다와갑니다 도심 속 트라이브하기 멋진 하루입니다 북곳에 있는 순간순간 정차해야 되는 신호등이 더 멋들어 보입니다 앞에 교보빌딩 사거리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강남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돌유 투싼 1.6 터보 가솔린 4WD를 걸고 빗길을 들고 죽어다 보니까 무지개와 아름다운 하늘을 보는 도심 드라이브 였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매번 운행할 수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볼에 그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